알렐루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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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렐루, 알렐루야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감사의 의문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감사의 의문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감사의 의문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감사의 의문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감사의 의문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감사의 의문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감사의 의문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감사의 의문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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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님께 감사의 의문을 드리는 시간을 시작합니다. 하나님께 감사의 의문을 드리는 시간을 보며 하나님의 작은 무엇인가 계획 있잖아요 내가 주신 성명을 내가 주신 성명을 잊지 말아요 잊지 말아요 이 세상 존재하는 이유여 기억되요 어머니여 아멘의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하여 제 이름을 높이는 것은 우리의 존재 이유랍니다 이유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